사실 성인하셨나요? 이보영 씨 168cm 인정!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48kg였던 시절은 있는데요. 지금 50kg예요. 굉장히 날쌌해. 스킨십 중에서 어부바를 좋아한다. 네. 그분이 어부바 자주 하시는 거죠? 제가 가서 그냥 업히죠. 아... 업히는 걸 좋아해요. 아 업히는 걸 좋아하시네. 이보영 하면 아직도 항공사 모델이 떠오르는데요. 과거 학범에서는 그녀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나 진짜 그 얘기 싫어. 아 연구야 한정도 그랬어요? 13년 때 4번 나왔어요. 그럼 쫙 지워주세요. 앞으로 이런 얘기 할지 말아주세요. 네. 이건 뭐 미스코리아 된 것도 아니고 떨어졌는데 안 지워지네요. 과거는 지우기 힘들더라고요. 민망한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수건을 얼굴 가리고 잘 다니면은 근데 나만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렇죠? 이미 다 힐끗힐끗 다 봤는데 이고영 씨만 그냥 자기 얼굴 가렸다고 네. 그러고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아까 참 뭐 추가하고 싶은 프로필상의 내용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저 대전 출신인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출생도 또 인천으로 돼 있는데 태어난 건 또 서울이거든요. 대학원을 다니다 말았고요. 그래서 이거 수정해주세요. 수목극의 절대강자 무동의 시청률 1위 이것 말고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야 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잘난 척인가? 저희 드라마 끝나면 포상으로 저희 드라마팀 전체가 다 쿠켓으로 갑니다.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기운으로 정말 재밌게 찍었고 저희 드라마 영원히 잘 예쁘게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 휴가철이죠. 여러분은 휴가 쉬러 가시나요? 즐기러 가시나요? 아니면 은밀한 데이트를 원하시나요?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스타들의 은밀한 그곳 한밤 여름 기획입니다. TV 속 외에는 잘 믿기지 않는 스타들 과연 스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아 정말요? 아 이거 자꾸 이렇게 연예인 비밀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선들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고 강남 쪽에 가면 방처럼 비밀이에요. 그곳이 알고 싶습니다. 설로 금지 최근 하루가 몰더하고 터져나오는 탑스타들의 열애 소식 과연 그들은 어디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길까요?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이 한밤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스타분이 전화하셔서 오신다고 그러면 그분 커플을 위해서 그냥 한 층을 다 드려요. 다른 손님하고 안 섞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계시다가 오래 있다가 가실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레스토랑 깊숙한 곳에 따로 마련된 이곳이 바로 스타 커플의 은밀한 데이트 장소라는데요. 권상훈씨 커플이 조금 애정 생각을 좀 많이 하시죠. 지성씨 커플 지성씨가 섬세한 편이고요. 모영씨는 아무리 조명을 어둡게 해도 사람들이 누구지 저렇게 이쁘 어 이보영이다 이렇게 되게 예뻐요. 두 번째로 한밤이 포착한 스타들의 비밀 데이트 장소는 바로 이곳 스타의 은밀한 그곳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부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리 오너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건가? 열려라 참게. 아 이주문도 실패. 그런데 이때. 아 저기로. 네 저 한밤으로 예약했는데요. 열려요. 아 이거 뭐야? 아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 잠깐만 이거는 왜 그냥 열면 안 돼요? 네 안 되세요. 그쪽이 저희 스파로 통하는 은행인데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없게끔 지문을 인식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요? 정말 대단하죠? 스파로 들어가는 것조차가 쉽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을 열고 또 열어 산중문을 통과해야 마사지 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토록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에스테틱. 이곳에서 스타들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쓰는 비용은 최고 15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우와. 같은 놈을 이용하지 않게끔 저희가 예약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신가요? 어떤 분은 오셨는데 다음 두 번째 방문 때는 다른 분이랑 보더라고요. 어머 진짜요? 네. 저요. 놀라운 척하지 않고 처음 오신 듯이 응대하고 그랬죠.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스타들. 그들이 은밀한 곳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편안한 복장이나 민낯으로 외출했을 경우에 일반 대중들한테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카메라 등에 찍혀가지고 그 다음날 인터넷 이슈가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 쪽으로 좀 이렇게 클릭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장소에만 갈 수밖에 없는 프라이빗한 장소에만 와가지고 북극장이나 민낯한 장소에만